다음 사람 나왔습니다 소리치면 천타기 예 뭐라고요?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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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앙! 좋아 정성을 다해 9공비트 100세 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일어나서 정성대로 일어나서 아씨 소원에 놓으면 수락감물 흐름 흠 만개입니다 만개 왈자 옥상에서 끝까지 기어가면 천 개라고요 형님? 허리구야 기어가기만 하면 되죠 너무 네 알겠습니다 민들레 민들레 한 명도 한 명도 진짜 이런 질환했는데 만약에 한 바퀴도 못 돌잖아? 내가 하면 뒤져야 돼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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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격이잖아 저 새끼 아까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말하지마 진짜 노잼이니까 한바퀴밖에 한바퀴만 닐거 기어 씬 마음에 안 닫 71 아 왜다 킁 눈물 cong 이거 보0 여기서 한 바퀴도 못 돌잖아? 나가 뒤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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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님! 민들레 안되죠?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형님 그냥 니가 하고싶은대로 해봐라 어떤술을 써서라도 그 말에 후회 없으십니까 형님 진짜로? 그냥 이 방송을 보고 있는게 아 뭔소리입니까 형님 제 양심이게 총은 안죽겠습니다 형님 그냥 다 때려잡고 할게요 형님 형님 그냥 다 때려잡고 할게요 형님 뭐야 쓰레기야? 그리기야 이만 다시 왜 이렇게 많아? 도와 도와야 렛츠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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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.. 종보를 이렇게 했는데 9킬이나 했어 와아.. 이렇게 다 잡고 했는데 뒤지면 아니요 알로하이 감사합니다 렛츠고루 기절이라고? 렛츠고루 렛츠고루 기절.. 너 기절이라고? 렛츠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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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렛츠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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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검 엉검 키우서가자 무종은 성공이야 야 북캡 12킬 했어 북캡 12킬 존버했는데 말도 안 돼 왼쪽 이거 처음에 옥상이내려서 기억 안 했잖아 절대 북캡 이거 북캡 한 30명 내렸어 방금판 늦게 정치로 렛츠고루 손님 정치 대외로 없냐? 이번 치킨 먹을게요 근데 너는 머리는 나쁜데 단머리는 좋다 머리 안 쓰고 제가 형님 제가 그 제이큐는 기가 막힙니다 제이큐는 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탕테스윙 거? 엘리스에 열혈 데리고 노는 거 없으니까 꺼지라는 건가? 수트 9개입니다 자국 같아 이거 쇼타올게요 모덴티 뭐해? 뭐야 저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, 30번 저새끼 뭐.. 얘 뭐야! 들어가시고 저새끼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야 여기 몇 명이냐? 왜 이렇게 많아? 서클이 아파가지고 들어가야지 일단 저새끼 그 도움님 별풍선 열개 간다 오랜만에 포켓식이 돌아온나? 친구 죽는다 한발 끄죠! 고비! 어, 정확하게 들어왔고 calling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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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2, 4, 3 1. 1. 4. 6. 10. 10. 10. 11. 10. 12. 12. 1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